네 오늘 제가요 야심차게 스포를 하나 했거든요 기자사진 찍을 때 레드카펫에서 스포를 했는데요 뭘 했냐면은 이걸 했어요 이게 뭐예요? 이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티아트라고 저희 엔딩 포즈거든요 엔타이 프레젠 엔타이 폭포했던 거 하시는 건가요? 레드카펫 이거 했다요? 잘했어요 안티아트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꼭 저희는 약간 사진 찍을 때 하트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저 이거 안티아트가 또 있거든요? 이것도 안티아트인데 포즈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그래서 이렇게 스포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모르실걸요? 그냥 하트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